전남 화순군이 설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에 나섭니다. 전남 화순군은 설 연휴 전엔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감시 대상 시설에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협조문을 발송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 산업단지 배출업소와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할 계획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에 나섭니다.